내가 이 자리에서 대통령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딱 앉자마자 뒤를 버티칼 열어서 보여주면서 그러면서 내가 이 자리에서 하늘에다가 올렸다. 뭘 올렸는지 모르겠어요. 하늘에다 올려서 그래서 대통령을 만들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을 올린 거지. 그 무거운 인간을. 이제 이거예요. 빨리 하늘로 데려갔으면 좋겠는데. 내가 세 번을 청공하고 장시간 인터뷰를 세 번에 걸쳐서 했잖아요. 두 번은 용산의 청공진무실. 한 번은 서초동의 인원이 통제된 지하 커피숍. 세 군데서 이제 했는데 이 사람이 세 번에 걸쳐서 한 걸 종합해보고 정리를 해보니까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한 거 한 게 많아. 나한테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도 못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이 9개 클랩 중에는 중복된 거를 내가 일부러 넣은 거야. 전혀 다른 장소에. 다른 시차를 두고 한 말인데 비슷한 말을 또 하는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결론이 이겁니다. 내가 면접을 봤다. 윤석열 검사를 면접을 보고 하늘에 내가 기도했다. 이 사람이 마음에 드니까 이 사람을 대통령 시켜주십시오 하고 해서 대통령이 된 거고. 또 윤석열이는 내 제자다. 내 제자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의 일을 수행하는 것보다 내 일을 수행하는 사람으로서의 윤석열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게 경악스러운 거죠. 국정을 논하는 대통령으로 만들어서 국익을 위해서 홍익인간을 위해서 일하는 것보다 자기의 종교적 판타지나 교리를 수행하고 이행해 줄 사람으로서의 대통령인 거죠. 그렇게 말한 게 가장 충격이었습니다. 충격이었고 이분은 사실 정말 그 자체가 아무 말 되지 않지 정말 정체도 불분명하고 책임감이 없는 일개 무석인이라고 볼 수 있지 않고 좋게 얘기해서 교주, 좋게 얘기해서 종교인이라고 할 때 어떤 검증된 몇백 년, 몇천 년 동안 검증된 메가 종교, 기존 기성 종교가 아닌 신흥 종교라고 본다고 할지라도 신흥 종교도 신흥 종교가 나름이지 어느 정도 역사적 배경과 사회성, 그다음에 인류의 보편적 가치가 깔려 있는 것이 아닌 정말 아무 말 되지 않지에 그런 걸로 혹세무민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저는 굉장한 연기자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정말 낮뜨거울 정도로 이제 천국의 말을 끌어내기 위해서 추임새를 넣어주고 가끔가다가 위험할 때가 있어요. 너무 어이없는 말을 막 해대니까 그러니까 그냥 기가 딱 막혀서 말을 잘 못하시거나 이런 게 있는 거예요. 탄식 소리가 탄식이 나요. 탄식 소리 나오는 거 몇 번 나왔을 겁니다. 그 자막에도 탄식 소리 이렇게 자막 처리가 됐더라고요. 우리 편집기술자가. 그러니까 이게 속에서는 그냥 두집어 얻고 그냥 한 번 귓방뱅이 올려붙이고 인터뷰고 뭐고 두집어 얻고 싶은 심정이었지만 내가 볼 게 아니라 국민들이 알아야 되는 공공의 영역이라서 내가 속에 있는 걸 끌어내는 데 치중한 거지 내가 내 말한 건 거의 없잖아요. 거기다 추임새 넣어주고 속에 있는 거 끌어내고 그렇구나. 그렇구나. 이러면서 더 얘기하라고 끌어내주고 그러셨던 건데 일단 이 지가 그 자리에서 대통령을 만들었다고 뻐기면서 그다음에 두 번째로 내가 직접 대통령 만들기로 결심했던 게 있다. 그게 이제 박근혜 때랑 그다음에 그 전에 또 누구예요? 유엔 반기문이랑 이렇게 찾아가서 자기가 이제 그렇게 지혜로운 얘기를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거절당해서 내가 만들어내겠다. 거절당해서 괜히 10년 넘게 이게 다시 원점으로 돌아 10년 동안 13년 동안 허성세월 했다 이거야. 박근혜 때 박근혜가 여길 들어왔어야 자기 이게 실현되는 건데 너무 이제 늦었다 이거지. 윤석열이가 됐어도 너무 늦은 거다. 그게 너무 소름 돋는 게 그동안 우리가 엄청난 성장을 하고 정말 나라의 기틀을 되잡아 갔잖아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선진국의 문턱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선진국의 문턱을 가야 선진국을 넘어서서 B그룹에 들어갔잖아요. 유엔이 공식 관리하는 그 기구에서 대한민국을 B그룹에 놓잖아요. 선진국이 B그룹입니다. A그룹이 아니고 B그룹에 들어갔기 때문에 문턱이라고 그러셔서 선진국의 반열에 들어섰어요. 조금 겸손하게 말을 한 건데요. 겸손한 게 아니지. 그건 확실해야지. 그렇게 우리가 고생을 해서 코로나를 이기고 그리고 그렇게 이룬 성과를 전부 이자는 헛지랄한 거라고. 그래서 이런 광인에게 의해서 나라가 휘둘리고 있다는 거예요. 광인이죠. 광인 정도. 광인은 제어하고 양맥이면 자제라도 하지. 그렇죠. 이건 자제가 안 되는 조직으로 커졌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망언을 한 건 너무 많지만 신격화, 자기를 신격화한 망언만 내가 몇 가지만 맞백으로 보여드리면 정번만이 참 종교다. 그렇죠. 지금까지 종교는 없다. 진리가 있어야 종교인데 정번만이 종교다라고 하는 발언이 담겨진 유튜브 강의가 있습니다. 다 이제 필요하면 공개를 할 거예요. 나중에. 그리고 또 아주 충격적인 망언은 내가 천공 스스로 내가 12000년 전에 단군으로 태어나서 천부경을 세상에 냈다. 이런 발언도 있습니다. 정법강의 11185 넘버 11185 2분 50초에 딱 그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걸 대잖아요. 내 말이면 안 되니까 실수하면 또 신격화 발언이 뭐냐 하면 천부경을 한 방에 내가 온몸으로 내려받았다 이거야. 신내림 받듯이 그런 발언도 있고 천부경을 외우고는 있대요. 저는 진짜 골때리네요. 목사, 권사, 스님들은 다 무당이다. 이런 정법강의 6617에 보면 그게 나오고 그 다음에 내 말은 하늘의 법이다. 하늘의 법이야. 이런 수행자 자기 스스로를 수행자라고 그래요. 항상 내 앞에서도 수행자라고 그래요. 이런 수행자는 3000년 만에 한 번뿐이 안 나온다. 내가 홍익인간의 대장이고 모든 힘을 받아왔다. 이런 발언이 또 그의 강연에 있고 천공에게 돌 던지는 자는 손모가지가 어떻게 되나라고 하는 7298 강의가 있어요. 정법강의. 그냥 뭐 손모가지가 어떻게 부러지든지 다치든지 그렇다는 거고 그 다음에 어떤 지금 살아있는 사람인데 현재 살아있는 사람인데 죽었다고 뻥을 쳐가지고 그 사람이 자기를 욕해가지고 교통사고 당해서 즉사해서 죽었다고 뻥을 친 이야기도 있습니다. 정법강의 말고 이런 일반 강의에서 그래서 그 사람이 막 화가 나서 항의 전화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 일도 있고 그런 자가 막 간통을 하고 그러는군요. 연계 살생부 발언을 했는데 재산을 거둘 놈 병신을 만들 놈 처단하고 죽일 놈 이런 사람들이 누구인지 살생부를 내가 지금 만들고 있다. 그래서 이제 그대로 살생부대로 이제 액션이 취해진다. 이런 얘기도 하고 뭐 말할 수가 없죠. 이런 얘기부터 일일이 추잡해서 거론하기 쉽지도 않고 이게 정상적인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그동안에 있었던 모든 이단 아주 사회에 폐악을 끼치는 극단적 이단들 있잖아요. 백백교라든지 이런 극단적인 이단들을 비롯해서 모든 이단을 합해놓은 것보다 더 사회 악을 국가의 악을 끼치고 있는 이 인물이 바로 청공이라고 하는 자인데 이런 자에게 김건희 여사가 가스레팅을 당하고 과거 5년 동안 정액제로 끊어가지고 정액제로 그걸 들으러 다니고 자막에 보면 정액제라고 나와요 이번에 청공의 성에 보면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편도 끌어오고 뭐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윤석열 씨가 총장을 그만두고 그러니까 cg 대통령 후보 전이니까 뭐 어디 오프라인 강연하는 장소에 오라고 그러니까 윤석열 검사가 안 갔어. 안 가니까 막 최근하고 협박하는 발언도 하고 그랬어요. 그 대중들 앞에 이 자리에 오지 않았다고 막 윤석열 닥달하고 그런 것도 있고 하여튼 뭐 이건 이제 다 이제 취재를 겸한 다음 이제 본편에서 다 다뤄질 겁니다. 임금왕과 관련된 사연들 임금왕자도 청공이 결국 쓰게 한 거예요? 하여튼 힌트만 드리면 다음 본편의 시작 시그널은 임금왕자로 시작이 됩니다. 모든 게 거기에서 이제 시작이 돼야 의문점이 시청자들이 풀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세 번째 용산 시대를 앞으로 열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갖다 하면서 이 용산이 용이 지나가는 길이라 그러면서 그러면서 용이 지나가는 길이 아니고 용의 모습이라고 하는 건가요? 용의 모습이 아니고 청공의 입장에서 볼 때 다른 분들 다른 어떤 풍수지리가 하나 이런 분들은 전혀 그런 얘기를 안 해요. 그런 거 아니고 청공의 주장을 말합니다. 청공은 한난동 관저가 용의 머리고 그다음에 청사가 용의 몸이고 거기서 이렇게 비서 이렇게 날아가는 용이 이제 웅비하는 그런 능선으로 보고 있는 거야. 국방부 청사와 한난동 관저를 그렇게 이제 보고 있기 때문에 얘기 계속 그러니까요. 그 모습을 자기가 발견했고 그래서 자기가 먼저 꼬리가 되는 지점에 와서 있었고 그리고 몸이 되는 지점을 몸이 되는 지점으로 옮겨오라고 자기가 시켰고 그리고 한난동 관저도 머리가 되는 곳이기 때문에 자기가 거기를 낙점해서 한난동에 들어가라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김평도 많이 정보 수집했구만. 내가 그렇게 방송에 나가서 여러 번 얘기했는데 그래서 본인이 11년 전 지금 이제 2년이 지나서 13년 전에 미리 그 용산 담벼락에 자리를 잡고 불러낸 거죠. 당선되니까 청와대에 들어가지 말아라. 청와대에 들어가면 자살해 죽고 총에 맞아 죽고 또 망명당하고 하야당하고 감옥 가고 이러니까 가지 말고 나와라. 나와서 너는 한난동 관저 거기가 용의 머리고 또 국방부 청사는 용의 몸통이고 내가 있는 데는 꼴이니까 니들이 이걸 완성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불러낸 거죠. 말은 돼. 말은. 말은 되는데 그게 뭐 그렇습니까 사실 용산 용산 부지라고 하는 것은 독국물 바다죠. 독국물 바다에요. 바다. 오세훈 시장이 오죽하면 윤석열 정권 하에서 상상을 초월할 만큼 액수인데 내가 수치를 적어놓은 게 있는데 안 가져왔어요. 어마어마한 수치에 환경 종합 비용을 이게 중앙정부에 청구를 했다고 서울시 예산으로 안 나니까 나이옥심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한강진역에 그 주변에 모든 하수구 배수구 시절 이런 데 보면 상상을 초월할 만큼 독국물들이 있는데 거기에 어린이공원을 만들고 대통령 청사를 뭐 만들어놓고 사람들이 오고 전 세계인들이 온다? 당장 지금 환경오염 처리부터 해야 돼. 아주 그냥 흙덩어리 자체가 완전히 오염돼가지고 잔디만 입혔을 뿐이지 아주 그냥 독국물 위에 세워진 왕국인 거예요. 거기가 그런데다가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청와대에다가 핵무기가 투하돼도 핵미사일이 투하돼도 핵전쟁이 벌어져도 끄떡없는 벙커를 만들어놨죠. 벙커가 아니라 이제 전쟁 지휘소를 만들었잖아요. 대통령은 국군 통수권자니까.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 요새가 있잖아요. 어느 정도 공개된 겁니다. 이건 보완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인왕사이나 북악사이나 이런 산들이 지형지물을 다 또 커버해주고 그렇죠. 그런데 국방부 청사는 완전 허허벌판이잖아요. 그렇죠. 계룡대도 육해공공참모총장이 근무하는 계룡대도 계룡사이라든지 이런 지형지물이 딱 받쳐주기 때문에 거기다가 지휘관들이 근무하는 본부들을 만들어 놓은 건데 이거는 국군 통수권자가 개념 없이 무속인의 말을 듣고 거기를 개념 없이 끄적끄적 나온 거야. 뭐가 있어요. 시멘트 건물 국방부 청사 뭐가 있냐. 지하에 뭐 있지만 지하 1층 2층은 매점이고 그 밑에 지휘소라고 이제 있어요. 비상회의하고 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대로 그냥 개박살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소임을 못하는 자가 돼버린 거예요. 거기를 가감없이 아무런 과학적 근거 이런 모든 그런 거 청와대 기존 데이터베이스 구축된 거 이런 걸 무시하고 무속인의 말만 듣고 거기를 나왔다는 거가 우리 국민들로서는 5,500만 명 국민들은 전쟁이 나면 대통령이 지휘하는 거에 따라서 우리의 재산과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를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통탄스럽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용산시대를 앞으로 열어야 된다라고 하는 저 말은 사실은 미치광의 넋두리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용산시대를 앞으로 열 수는 있겠지만 그러려면 기본적으로 과학과 또 논리에 입각한 과학과 논리와 이 시대가 지금 향하고 있는 거 있잖아. 4차 산업혁명 시대인데 우리가 국가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고 외교는 어떤 상황이고 남부 문제는 어떤 상황이고 우리 주변 4대 강국의 흐름은 어떻고 이런 거를 다 배려하고 지방정부 용산이라고 지자체 이것도 상관관계를 얘기해야 되고 4대문을 빠져나오는 거잖아요. 그동안의 청와대가 4대문 안에 있었는데 그런 여러 가지를 배려하지 않고 무석인의 말만 믿고 의지하고 이렇게 나왔다는 거 기가 막힌 겁니다. 지금 클립 3개째를 봤는데도 분노가 침이 오릅니다. 정말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지금 잠깐 소음이 있어서 이 상황에서 앞으로 6개를 더 봐야 됩니다. 6개를 더 봐야 되는데 잠깐만요. 내가 이거 잊어버릴까 봐 바빠서 여기 계속 실시간 채팅도 그렇고 그동안 내가 출연한 곳마다 영상문에 또 저한테 개인적으로도 연락이 오는 게 뭐냐면 목사님 한꺼번에 터뜨리지 마시고 조금 조금씩 터뜨리지 마시고 한꺼번에 터뜨려 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요구사항이 많은데 그거는 전혀 모르는 얘기십니다. 이게 준비가 됐으면 터뜨리지만 지금 현재도 취재를 보완하고 있고 취재만 다 해놨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교차 검증을 해야 되고 완벽하게 이 내용이 오점이 없을 때 우리가 이제 이것을 폭로하고 방송으로 내보내는 거지 이거를 그냥 손에 쥐고 있고 누가 하늘에서 영상물을 저한테 갖다 주는지 아십니까 재료 상태에서 다 발로 뛰어다니고 이 연휴에도 이 연휴에도 저는요 안국동 경북궁을 경호원하고 또 제보자하고 이제부터 걸어다니면서 밤 11시까지 사흘 연속을 돌아다니면서 취재활동 했어요. 어제도 그렇고 그런데 그런 걸 모르시고 그냥 막 그렇게 쉽게 쉽게 뭘 그냥 팍 터뜨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도 그렇고요. 또 전략이 있어요. 이렇게 한가문에 터뜨리면 디올백처럼 우리가 용공조작 친북 종북조작이나 이런 사이비 목사라는 걸로 사면초가 하는 식으로 저를 공격해오잖아요. 뒤집어 엎으려고 김건희는 포석되고 피해자고 나는 가해자라고 하는 컨셉으로 몰고 오잖아요. 그런데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예고편 터뜨리고 설날에 어느 정도 터뜨려드리고 본편을 터뜨리고 이렇게야 저쪽에서는 뭐가 나온지 알 수 없으니까 전전긍긍하고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전략적인 것도 그러니까 맡겨주십시오. 맡겨주시고 자꾸 닥달하고 체근하시면 정말 힘들어요. 이게 쉽게 나가는 게 아닙니다. 사실 그렇게 히든카드는 다 쥐고 있어야 또 침탈을 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기다려주시고요. 네 번째 클립이에요. 이 네 번째 클립에 뭐가 있냐면 대한민국 대통령은 이승만 박정희 그리고 윤석열 이 세 분이 다 다른 놈들은 그냥 그 자리에 있었다 뿐이지 대통령이 아니다. 이명박이가 제일 화났을 것 같아. 자기 안 집어넣어가지고. 그렇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주장이라고 보십니까? 이런 주장을. 말도 안 되는 주장이지만. 아무말 대장치고 어떤 특정한 기준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자기 제자 윤석열이가 이승만 박정희 본인이 천공이라고 하는 인물은 그 성향이에요. 종교를 떠나서 일단 그 성향으로서 존경하는 이승만 박정희의 반열에 올려준 거죠. 윤석열을. 지금 최두열님 그리고 바람꽃님 나무의꿈님 최윤님 이렇게 슈퍼챗 보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슈퍼챗 같은 활동도 저희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자 진행을 계속해볼까요? 이 이승만 박정희라고 하는 게 극우들이 지금 막 띄워주고 있는 그런 양대산맥이잖아요. 이전까지는 박정희 중심이었어요. 그런데 박근혜가 박정희의 환상을 깨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승만을 띄워야 되는데 이승만은 더한 학살자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건국전쟁이라고 하는 다큐멘터리가 나왔어요. 이게 다큐멘터리 라고 하는데 사실은 극용하더라고요. 임동진 씨가 이승만 역을 맡아서 대역으로 연기를 해요. 그러면서 고내찬 어떤 결단 사람 죽일 때 그런 고내찬 결단 했다는 겁니까? 가장 대표적인 그런 특징을 이 셋 중에서 꼽자면 학살자라는 겁니다. 이승만 박정희는 자기의 의중대로 학살을 했던 것이 있고 윤석열은 방치해서 학살을 했다는 차이가 있지 159명을 죽이고 그 이후에 참사들이 계속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 참사들에 대해서 그 어떤 세상에 저는 아무리 제사 때라고 해도 제수용 사과가 농협 하나로 마트에서 팔리는데 만 원이 넘는 거 처음 봤어요. 이게 학살이에요. 이게 그래서 그거를 KBS 기자가 물어봅니다. 명절 앞두고 과일값이 너무 올라서 걱정인데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수입과일을 좀 싸게 들어와서 가격을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돈 없는 새끼들은 수입과일 먹으라는 거예요. 가난한 놈들은 불량식품 먹고 돈 없는 놈들은 수입과일 먹어라. 후보자 시절부터 그런 마인드였지 않습니까? 서민은 스타벅스 커피도 먹을 자격이 없다. 이 생각으로 똘똘 뭉친 놈들을 지금 대통령이라고 우리가 그 자리를 놔둬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승만, 박정희, 윤석열의 또 가장 대표적인 공통점이 경제를 폭망시켰다는 거예요. 수치를 보세요. 수치를 이승만이 어떤 짓을 했고 박정희가 어떤 짓 전부 거짓말로 가득 차있는 다큐멘터리를 다큐멘터리라고 말을 할 수 조차 없죠. 조작이지. 그 조작을 지금 하고 있는 자들의 어떤 면에서 교주급이 천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섯 번째 클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윤석열이 너무 잘하고 있대요. 그 얘기를 들으시는데 한숨을 쉬시더라고요. 우리 목사님이 옛 이 천공의 주장은 아무 말 대잔치지만 그렇게 얘기를 해야만 하는 필요가 있잖아요. 그게 가스라이팅 아닙니까? 니들 그 모든 잘못됐다고 하는 얘기는 좌파들의 선동이야. 실제로 너무 잘하고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자리만 지켜주고 있으면 되고 버티기만 있어주면 된다. 가만히 있으면 된대요. 대통령이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있기만 하면 된대요. 알아서 잘 굴러간대요. 이런 얘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의 정신건강이 정말 걱정스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정액제로 끊고 있는 분이 김건희 씨고요. 조영님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그러면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리 자체를 그냥 천공은 자기의 종교적인 어떤 목적을 위해서 꼭두각시처럼 심어놓는 그런 자리로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내가 아까 서두에 얘기한 대로 자기의 종교적 판타지나 자기의 교리를 수행해 줄 사람으로서의 윤석열 대통령인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서 대통령을 세운 게 아닌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서두에 본편 앞뒤에 내가 좀 했잖아요. 그때 내가 언급을 한 유일한 건데 그게 가장 경악스러운 거죠. 그런데 목사님 이 땅의 기독교인들 목사라는 사람들은 뭐하고 있는 건가요? 이런 참혹한 그러니까 지금 이 정도 되면 종교적인 신망을 가지고 그냥 가서 모르겠어요. 지금 내 말을 많이 끄집어내야지. 본인만 말을 많이 하면 뭐를 끄집어내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본인만 떠들고 다음 넘어가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정말 아무런 어떤 국정의 가치관이나 본인만의 독특한 정치 철학이나 시대정신 아니면 이 분단 상황에서 그리고 엄중한 선진국 반열에 들어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막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어떻게 이끌어 나가야 되겠다는 구체적 풀례는 없고 정체불명의 정책들 그게 국민들이 의아한 건데 그게 알고 보니까 출처는 다 천공의 혀였던 거죠. 천공의 입이었던 거고 핵심만 말하면 그겁니다. 그래서 어찌 됐든 저는 너무 그냥 이게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막 그냥 여러 사람들이 질문을 해도 그냥 한숨만 나오고 이거를 기독교가 사실은 분노해야 되는데 명절 기간이라서 사실은 아직은 확인이 안 됐어요. 명절이 끝나면 어떤 반응이 나올지 내일부터 솔직히 기대는 합니다. 나를 이단 혹은 사이비 혹은 자칭목사 이렇게 공격을 했잖아요. 한기총 수도권 기독교 청년 앞에 여의도 순모금계에 속한 하나님의 성회라는 교단 이런 데서 그냥 저를 사방에서 공격을 했는데 이제 그 말들을 상화를 해야 될 때가 오지 않았을까 저한테 내가 이렇게 좋은 일을 했는데 이단 사이비 종교를 현 정부와 내가 분리시키는 일을 하고 그걸 드러내주고 그런 일을 했으니까 나한테 공개사과를 하지 않을까 심지어 우리 기독교를 종교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자를 떠받더라 가지고 지금 뭐라고 무당이라고 무당이라고 그래요 목사 그렇게 얘기하는데 무당이라고 서양 무당이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그런 의미에서 얘기한 게 아니라 자기 종교만 우월하다는 뜻에서 기성종교를 비하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한 건데 천공이 아무튼 적과의 동침을 해요 개신교의 보수 수후 세력들의 특징이 문선명이 통일교 교주잖아요 총재 그런데 방공이라는 걸 내세웠기 때문에 승공연합회라는 걸 만들어서 평생 방공운동을 했잖아요 문선명 총재가 그랬는데 기존 보수 교단들이 너무 저 문선명이가 이단이라서 교주라서 싫은데 방공이라는 걸 내세우기 때문에 박정희 정권 그 치하에서는 적과의 동침을 한 거야 또 동침 정도가 아니라 돈 받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럼요 그래서 결국은 그런 카르텔로 형성이 되는 겁니다 이 개신교도 돈을 따라가고 권력을 따라가고 이런 이단 사이비도 신천지도 경우에 따라서는 다 품고 허용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겉으로는 교회 정문 출입구에다가 신천지 출입금지 써붙여봐도 이 핵심그룹들이나 지도자들은 다 손잡고 띄웅띄웅하고 카르텔이 형성되는 겁니다 대표적인 데가 부산 세계로 교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뭐 거기뿐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도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여섯 번째 남북 정상회담 필요 없다 여기서 실제로 그 우리 최재형 목사님께서 연기를 포기할 뻔했어요 그래서 거의 뚜껑이 열어서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시면 정상회담이 필요 없다 아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 말이 보면서 나는 조마조마해가지고 야 저러다 가면에 벗겨주면 큰일 나는데 저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이게 남북 정상회담이 한 번 정도가 아니라 열 번 스무 번 백 번 정도가 남북 정상이 만나야 통일협정조인식이라는 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남북 정상회담을 언제 내가 이제 대담을 하는 컨셉이잖아요 비록 이제 언덕하바지만 대담을 하는 중이니까 나는 자연스럽게 그러면 청공선생은 진정선생은 언제쯤 남북 정상회담이 될 것 같습니까 시기적으로 이렇게 물어본 건데 그 말을 탁 끊어버리고 무슨 남북 정상회담을 합니까 만나자마자 통일협정조인식을 할 겁니다 이렇게 나오잖아 그 워딩 풀워딩이 그래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나로서는 탄식과 함께 그냥 그냥 앞에 있던 커피잔에 그냥 날아갈 진짜 날아갈 인터뷰고 뭐고 수염을 뽑아버리고 그냥 나오려고 그랬었어요 전 폰을 보다 폰을 떨어뜨렸어요 너무 기가 막혀서 청공은 수염 있잖아 뭘 말 한마디 하다가 이렇게 쓰다듬고 또 이렇게 잔을 만지거나 커피잔에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만지다가 또 수염이 이렇게 이게 진짜 개시를 받는 안테나의 이거 머리가 그래요 삼선의 머리야 그래가지고 삼선의 머리털 있잖아 삼선의 머리털이 잘리니까 힘을 얻어가지고 그렇게 됐잖아 근데 진짜 맞아요 이 사람은 박수무당이거든 나중에 이것도 나와요 박수무당이 아기 흉내를 동자신 흉내를 잘낸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아기설이 안녕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한다고 나도 흉내 잘하죠 이 흉내는 인형곡 주일학교 교사들하고 어린이들한테 인형곡 보여주면서 했던 솜씨예요 난 신들린 거 아닙니다 저는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이 이제 했던 발언인데 정말 위험하기 짝이 없고 자고 일어나면 자고 일어나면 국민들이 통일이 돼 있을 거라는 그 발언을 하는 거예요 그 뒤이어서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한 것이고 그 정상회담이라는 건 그렇지 않습니까 정상회담은 정말 온 세계의 이목이 있는 것이고 또 국민들이 주목하는 건데 그것이 필요 없이 바로 통일협정조연식이 갔다는 거는 뭔가 비공개적으로 야합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북측이 야합을 응해줄 분들도 아니지만 북측 당국이 그렇게 야합을 하고 뭔가는 양측의 인민들과 국민들을 속이는 거 아닙니까 야합을 해가지고 바로 정상회담을 안 하고 통일협정조연식을 한다는 건 통일담론이 나오고 국회의 동의를 얻고 동의의 그 다음 합의를 거치고 국민투표도 하고 이래 치열하게 또 이렇게 설전을 벌이고 해서 국민들의 의사가 반영되는 게 통일의 어떤 우리의 비전이잖아요 목표 그리고 통일헌법도 나와야 되고 그런데 만나자마자 통일협정조인식을 한다는 거는 얼마나 국민들을 개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의회를 무시하고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거 그래서 내가 반헌법적이고 반민주주의적인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고 내가 언급을 했잖아요 앞에 그래서 국회도 무시하는 거고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가 무슨 역할을 하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지금 기독교 한기총회 한기총회나 여러분들은 나를 정부로 비난할 게 아니라 청공을 당장 국정원에 신고해야 돼요 청공이 간첩인 거야 북측화 내통에서 내통하니까 국민들도 모르는 통일협정조인식을 하는 거지 빨리 신고하십시오 청공을 국가보안법 위반이네요 국가보안법 위반뿐만 아니라 적과의 내통이고 심각한 자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도 내년인데 얼마나 얘기가 진행됐겠습니까 내년이잖아요 내년 2025년도에 통일이 내년에 내년에 통일이 된다고 내년에 통일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실제로 여러분들 정말 궁금하시죠 실제로 그 말을 했어요 일곱 번째로 2025년 가을에 통일이 된다고 그때 얘기하고 여기서 이 얘기만 그래서 남북정상회담을 안 하고 통일협정조인식으로 바로 간다 그런데 그 통일협정 조인식에 나온 MOU 조인식에는 2025년 가을이다 뭐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래서 그 맥락 하에서 김건희가 내가 나서서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얘기를 듣고 내가 천공을 만난 거잖아요 김건희 여사가 하도 뚱딴지 같은 소리를 내 앞에서 하니까 도대체 대통령실에 있는 통일특보 외계안보특보들은 그렇게 조언해 줄 리가 없잖아요 어떤 정신나간 학자들이 그렇게 조언합니까 그러니까요 김태호도 그런 얘기 안 해 김태호도 뭐 붕괴론 이런 거는 얘기하지만 이런 식의 얘기는 안 하죠 또한 얘기를 해서 기운도 빠지는 데다가 그 소리 들으니까 이게 암담한 거예요 진짜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또 영상 공개됐을 때 다 국민들도 아시지만 남북문제에 나설 거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제 천공이 윤석열하고는 다이렉트로는 다이렉트로는 안 해요 항상 김건희 여사가 중간에서 매개체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 김건희 여사가 그러니까 김건희가 더 위험한 거고 당연하죠 대통령 짓을 하는 거예요 김건희를 통해서 윤석열한테 모든 게 전달이 되는 겁니다 지금 뇌가 비어있으니까 그 뇌를 갖다가 그나마 돌아가게 해주는 말을 김건희가 전달을 하는 거고 그걸 그게 진짜 옳은 것인지 그런 것인지 똥인지 된장인지도 구분을 못한다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이라는 작자가 맞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2025년 통일된다로 넘어가도 될까요 그 클립으로 넘어가 보면 도대체 이 근거가 뭐라도 얘기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본 그 클립은 너무 짧아서 그런지 근거에 대한 얘기가 없더라고요 그렇지 2025년 가을에 통일이 된다 하는 건데 2025년 가을에 통일이 된다는 거는 국제정세나 남북 상황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도 없고 준비 안 된 대통령 준비 안 된 대통령도 무섭지만 준비 안 된 통일이 얼마나 무섭겠어요 재앙이죠 사실은 준비가 돼도 지금 통일이 저마저마한 거지 않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 젊은 세대들이 훨씬 더 잘 알고 있어요 지금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통일이 이루어지면 그 엄청난 사람들을 어떻게 먹여 살릴 것인가를 제일 먼저 질문을 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자기는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게 지금 20대 30대들이에요 맞아요 네 네 얼마나 합리적입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2025년 가을에 통일이 된다고 하는 거는 사실 이 사람의 이론이 아니에요 천공의 이론이 아니에요 원래는 누구 이론인가요 천공이 지금 카피하고 있는 어떤 책이 있어요 그건 나중에 본론에서 그걸 이제 공개를 할 겁니다 그거에서 다 따와 용산도 거기에 나와 있어요 그 책에 우리 무슨 유록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무슨 정감록 이런 것처럼 대충 알겠어요 그런 책에 나오는 거를 지껄로 다 카피를 하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용산도 거기에 언급이 돼 있는 거고 2025년도 거기에 나와 있는 건데 이게 지가 뭐 심받아서 한 것처럼 이렇게 사기를 치는 거지 그것도 이제 완샷에 내가 아주 그냥 해결해 줄 겁니다 그때 이제 본방송 나갈 때 그러니까 어떤 뭐가 없어요 하여튼 지금 기독교 쪽의 사파들은 요한계시록만 그냥 믿고 그 지랄하고 이쪽도 그 뭐야 그 단군교 대종교 쪽의 이 사파들은 또 그냥 늘상 끼고 다니는 게 정감록하고 천부경이야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맞아요 하여튼 저는 정말 부끄러워요 천부경에 들어가 있는 그런 철학이 이런 식으로 아주 매도되는 걸 보면 정말 참혹스럽습니다 진짜 성경이 그렇게 매도되고 불경이 그렇게 매도되고 그러니까요 불경이 무슨 주문을 적어놓은 글처럼 돼버리잖아요 그게 다 전부 결국은 사회비들이 만들어내는 혹세모민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지 그 안에 뜻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더 위험하고요 자 여덟 번째 클립은 이걸 근데 우리 레거시들은 유일하게 약간 비슷하게 다루는 게 레거시들의 일부라도 조금 다루는 게 이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엘리자베스 여왕의 조문을 하기 위해서 영국으로 갔는데 실제로 조문은 안 했잖아요 안 했죠 그래서 엄청난 무리가 빚어졌습니다 비판이 나오고 그런데 천공이 그걸 시켰다면서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엘리자베스 조문 안 간 거를 물어보니까 조문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게 중요한 얘기인데 비행기가 원래 기자실에 배포한 대통령의 순방 일정에도 다 이제 출발하기로 돼 있었는데 확 바꿨잖아요 늦게 늦게 출발하고 그랬는데 천공이 본인만 가지고 있는 제사 문화와 장래 문화가 있어 본인만의 독특한 아이덴티가 있다고 천공이 주장하는 제사에는 이런 이런 거는 하면 안 된다 또 장래식 문화에는 상조 문화는 이렇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본인의 룰이 있어요 늘 강조하는 정법 강연도 있고 내 앞에서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까만 쳐있고 시신 앞에 가서 조문하는 게 뭔 소용이 있어 뭐 이런 식인 거죠 예를 들어서 그런데 이제 대통령 내가 엘리자베스 여왕 가는 것도 물어보니까 조문이 무슨 소용이 있어 그리고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이 죽으면서 꼭 남겨놓은 업적이 있다 이거야 전세계 각국 정상들이 모여서 함께 모여서 그 모이는 그 모임을 주선하고 갔다 이거야 뭐 이제 이태원 참사 때도 이상한 말을 했잖아 무슨 뭐 죽은 애들이 뭐를 어떻게 했다는 식으로 뚱따니 같은 소리를 했잖아요 하여튼 그런 식의 얘기를 남겼기 때문에 뭐냐면 한마디로 이제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혼란스러우실 거예요 국민들이 조문 안 가게 한 거 천공이 시킨 거 맞고 둘째 그럼 뭐만 참석했느냐 조문 리셉션 영국의 상주로서 영국의 찰스왕 대자가 그때는 즉위를 안 했으니까 물론 당연히 예비 이제 국왕이지만 전세계에서 온 조문 사절단들을 연회를 베풀었잖아요 이건 뭐 파티 연회가 아니라 조문 연회인 거지만 그렇죠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제 가서 조문하고 난 다음에 밥 한 대접하는 각국정상들 와서 조문 했잖아요 그것만 참석하라는 얘기야 맞아요 장강설을 늘어놨잖아요 이번에 나온 파일 8에 보면 여왕이 각국 나라 사람들 모이게 하고 이 설이 결국은 다른 건 가지 말고 조문 리셉션만 참석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거기만 참석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시간이 없어서 웨스터민스터 사원에 있는 어느 부속 건물 안에 엘자베스의 관이 보자기에 덮여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의 국민들이나 외교관들 그리고 각국 정상들의 참배를 받았잖아요 시신 앞에 지적하는 참배 그 참배를 그냥 너무너무 줄이 길어가지고 강병까지 줄을 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왔고 각국 정상들도 그대로 줄을 서서 했고 그랬는데 백험도 거기에서 줄 서서 했어요 백험축구 황제도 그랬고 박진 외교부 장관이 나중에 증언을 했잖아요 그 시간에 시간이 없고 차가 막혀서 못 간게나 밥 먹었다고 얘기했잖아요 밥 먹었다고 밥을 먹으면서도 안 간 거예요 왜 안 가느냐 거기 가면 귀신 붙어 오고 시신 앞에 조문하고 참배하는 게 금지된 겁니다 천공에 의해서 그래서 안 간 겁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다음 클립 넘어가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클립입니다 이거는 진짜 화가 나가지고 폰을 집어던질 뻔했거든요 이 클립을 보면서는 촛불 세력이 아무리 증가하려도 소용이 없대요 오히려 그게 역풍 불어가지고 촛불 세력이 자중질환에 빠지고 윤석열을 끌어낼 수가 없대요 저렇게 단언하더라고 끄떡없습니다 그러다 보고 지금 이렇게 광화문 시청 이렇게 촛불 세력들이 점점 늘어나는 것 같은데 나하고 인터뷰할 당시는 늘어났었어요 네 늘어나는 분위기였어요 업앤다운이 있었지만 그랬더니 인기 5년 동안 인기 5년이 보장되겠습니까 저렇게 촛불 세력들이 이렇게 주말마다 하는데 그랬더니 끄떡없습니다 끄떡없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무너질 정권 같으면 내가 대통령 안 만들었지 이러잖아 내가 대통령 안 만들었지 그러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노동자들이 이용을 당하는 거고 노동자들의 배우는 간첩들이 그냥 뭐 종목도 아니야 간첩들이 들어가서 활동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사람이 착각을 하는 거지 실제로는 광화문 시청이나 촛불 우리 주말 촛불 집회하는 거는 민주노총은 동참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민주노총이 참석하는 걸로 알고 박근혜 때처럼 착각을 한 거지 그래서 광화문 촛불 세력들도 결국은 간첩의 지령을 받아서 광화문 촛불 세력이 작동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제 앞에서 너무 소름 돋는 거는 윤석열 정권에서 그렇게 만들어 가려고 그랬습니다 그럼요 그리고 민주노총 압수수색하고 난리 났잖아요 그게 다 이게 청공발 이게 국정 5단 거죠 5다고 이게 이 발언이 있었을 때가 언제였죠 시기를 대충 기억하시나요 12월 아니 2022년 12월 14일 아니면 2023년 5월달입니다 그러니까요 집무실에서 말한 건 딱 두 번이거든요 2023년 5월 아니면 2022년 12월 14일이었어요 그 이후서부터 그렇게 민주노총에 대한 압수수색 들어가고 그렇죠 2022년 12월 이후에 들어갔어요 압수수색 그다음에 촛불행동에 대한 압수수색 이게 그때 발언한 게 맞아요 그러니까 그 발언을 갖다가 똑같이 용화대위한테도 전달을 한 거죠 목사님한테 얘기를 할 때 그때 이미 전달을 했고 그대로 작업이 들어갔던 거예요 검찰들이 조작수사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간첩이다 뭐다 이런 것들은 전부 만들어진 거다라고 하는 방증이 이 천공의 발언에서 저는 알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너무 소름이 돋았어요 실제로 클립 제목만 보고는 또 클립 제목은 제목이지만 그 안에 또 여러 말들을 많이 해가지고 아까 저기 2025년 가을 통일된다고 하는 것 외에도 여러 가지 또 발언들이 있었을 텐데 그게 패싱이 돼버렸네요 하여튼 너무나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고 너무나 허탈에 빠지더라고요 이 명절 기간이 이 천공의 영상으로 인해서 많은 국민들이 대통령 내외와 천공의 관계를 이제 확실히 알게 됐다 왜 해외 순방을 뻔질나게 이렇게 다니는지도 알게 됐고 왜 이렇게 민주노총을 탄압하는지 알게 됐고 수많은 이제 이런 게 의문들이 풀린 겁니다 간첩 조작을 왜 시도하는지 간첩 조작을 왜 시도하고 그러니까 이게 정말 천공을 빨리 이제 체포라든지 법의 심판대에 올려놔야 되는데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하지 못하면 이걸 시인하는 것이고 왜냐하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천공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 천공이 대통령 이름을 팔고 김건희 여사의 이름을 팔고 이렇게 떠들고 다니는데 그게 사실이 아니면 대통령실에서 고발하든지 긴급체포를 해야죠 당연하죠 지금 최재형 목사님은 주거치문부로 고소를 당한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기는 지금 더한 거죠 이거는 혹세무민이 이루 말할 수 없고 가짜뉴스를 퍼뜨려서 호가호의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내가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드리자면 이겁니다 천공은 용산시대를 열고자 하는 거야 용산시대를 용산시대를 윤석열을 청와대에 들어가지 말게 하고 끄집어내서 용산으로 끌어내려서 용산시대를 열은 다음에 그 다음에는 통일시대를 열자는 거야 통일시대 그 다음에는 세계화시대를 열자는 게 천공의 구도죠 그런데 그 타이틀만 봐서는 뭐 얼추 뭐 그냥 뭐 나쁘다고 하면 볼 수 없지 용산 그럴 듯하죠 인왕산시대가 됐든 청와대시대가 됐든 그 시대는 시대고 또 통일시대 열어야 되고 그리고 세계화시대 뭐 국제화시대 세계화시대 국제화시대라고 하는 것은 이게 특정한 어떤 시기를 구분짓는 게 아닙니다 통일시대 같이 이거는 그냥 우리가 지금 현재도 국제화시대 통일시대는 이미 진행 중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건 무모한 거고 통일시대를 여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 방법이 생각해 보십시오 자고 일어나니까 자고 일어나니까 국민들이 깜짝같이 모르고 있다가 자고 일어나니까 통일이 돼 있다는 거 그거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게 우리가 말하는 하여튼 정말 합의민주주의에 의한 서로 정말 상대를 내재적으로 접근해서 민족의 관점에서 민족의 관점에서 우리가 통일한 게 아니고 뭔가는 여기 어떤 꿍꿍이 속이 내포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고 일어나니까 통일이 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것을 꿈꾸는 자인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눈 뜨고 봐줄 수 있겠습니까 그건 자고 일어나면 통일이 아니라 자고 일어나면 전쟁이야 그거는 그렇죠 전쟁이고 자고 일어나니까 나라의 소속이 일본의 합방이 돼 있고 나라가 미합중국 돼 있는 자고 일어나면 그런 식의 통일이 되는 겁니다 이게 맞습니다 국민들도 모르고 국회도 모르고 몇몇 극소수 요원들만 청공일행 대통령 일행 몇몇 싱크냉크들만 통일을 주도해서 자고 일어나니까 통일이 돼 있다 남북정상회담도 안 하고 통일협전조의식을 한다 이거는요 무서운 겁니다 지금 그러지 않아도 이 정부가 친일 친미 이런 한밀 동맹 이런 가운데 일본에 퍼주고 미국에 퍼주고 일본이 하라는 대로 다 해주고 맞춰주고 미국이 하자는 대로 맞춰주고 이런 상황인데 이게 만약에 청공의 오다가 정책이 그대로 윤석열 정권에서 이게 정책으로 실현된다면 이거는 정말 끔찍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일단은 너무 급하고 그래서 일단은 이게 설날 폭로를 한 겁니다 워딩만이라도 아무 뭐가 없었잖아 이거 나레이션도 없고 리포트도 안 했잖아 기자 리포트도 없고 나레이션도 없고 그냥 청공의 말만 그대로 내가 보냈잖아요 자막만 이렇게 서비스해가지고 앞뒤에 내가 오프닝 멘트 파이널리 멘트만 하고 그러니까 국민들이 충격을 받으신 거죠 엄청 많이 충격을 받으셨더라고요 저한테 연락 오고 번호를 내가 최재형 목사 tv가 개설돼가지고 제 최재형 목사 tv 유튜브 들어가면 제 폰번호가 다 개방돼 있어서 이건 답변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수천 통이 왔어요 진짜 수천 통이 문자가 네 이걸 본 분들의 피드백들이 암담하다 살려주세요 내가 무슨 힘이 있어서 살려줍니까 난 폭로만 하면 나머지는 이제 야당들이나 민주당 야당 또 뜻있는 시민들 시민단체가 알아서 하는 거지 어떻게 내가 나라를 살리니까 이 정도만 했으면 내 역할 충분히 하는 거지 제가 이거 디올백 이거 폭로한 것도 그래요 생각해보세요 우리 김평님 김건희 여사가 누군이 얘기했지만 이 세계 기관 민정수석실 정말 의도적으로 없앤 겁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제2부석실 없앤 거야 그리고 특별감사실 없앤 거야 이 기능이 뭡니까 김건희 여사가 어디를 가면 어디를 간 일지도 다 나오는 거야 그럼요 기록이 되는 거죠 예산이 편성되기 때문에 그 돈의 씀씀이가 다 추적돼야 되고 그렇죠 누구를 만난 것도 드러나고 그러니까 천공을 만나고 천공의 정책을 입안하는 거에 다 드러나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그런 세 기관이 없고 폐지되고 그 사각지도를 이용해가지고 이권을 개입하고 인사청탁을 하고 국정을 농단하고 천공과의 정책 교류를 통해가지고 그 천공의 오다와 미션을 이행하는 걸 하려면 이게 제2부속실과 특별감찬실 이것을 설치하면 그게 목적 실현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천공과 상의해가지고 그걸 없애버린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내가 마침 천우신조로 김건희 여사와 교류가 있어서 만나는 과정에서 그것을 발각을 하고 발각을 했지만 나 말고도 대한민국 언론 기자 몇몇 사람은 이걸 내가 아는 것만큼 알고 있다고 인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용기가 없고 또 그 사람들은 레거시 미디어에 소속돼 있기 때문에 거의 기득권 세력이 돼버렸기 때문에 이 현 정권을 타격을 입힌다는 거는 자기들이 타격을 입는 거기 때문에 안 하는 거지 그러나 나는 그래야말로 미국 국적자고 하기 때문에 십자가를 져야 되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해서 국민들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나는 그래서 이걸 디올백 사건을 터뜨린 겁니다 디올백 모든 것을 다 돌려버리는 거야 모든 것을 영어로 A, E, O가 시작되는 앞에 더는 D로 읽잖아요 디올백 모든 것을 과거로 우리가 돌려버리고 원상회복을 시킨다는 거예요 디올백이 일부러 그래서 디올을 선택하셨군요 그렇죠 진짜 목사님 이런 프로젝트를 하면서도 위트를 거기다 심어놓으셨네요 참 대단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시간이 북한이 거의 다 돼가지고 지금 더 이상 얘기를 듣기가 짧은데 그런데 저는 그 말이 너무 가슴에 다가오고 있어요 어떤 말 디올백 국민들이 전혀 모르고 있을 때 어디와 심지어 우리와 한민족이라고 하는 그런 북한과도 하나가 된다는 것은 결국은 완전한 국가를 팔아먹는 그런 행위랑 동일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당했던 때가 우리 국민들은 전혀 원하지 않았는데 남북 분단이 있었을 때 그리고 그 이전에는 일제에게 나라를 팔아먹었을 때 이 두 상황만 정말 우리 국민들이 모르는 상태에서 뭐가 갈라지고 뭐가 합해진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 실제로 이 청공이 얘기하는 통일은 일제하에서의 통일을 얘기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진짜 일본한테 나라를 바치면 통일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 청공이라고 하는 인물은 뼛속 깊이 칠파해요 우리가 평소에 정복강연 들어보면 진짜 이거 일본에 우리가 고마워해야 된다 감사해야 된다 이따의 소리부터 이거는 이거는 아주 이건 가만히 놔 일본한테 항의하면 안 된다 그렇죠 이제 이런 자이니까 윤 대통령이나 그 참모들이 뭘 배우겠습니까 뭘 배우고 대통령실 이런 핵심 그룹들이나 내각의 이런 장관들이 뭘 시행하겠습니까 그대로 시행하는 거지 친일 정책으로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는 아예 나라를 빼앗겼기 때문에 총 들고 싸우면 돼 항일투쟁을 하면 되는데 지금은 그런 거를 그 개념을 싹 빼버리니까 우리가 그냥 지금 우리가 일본에 넘어가고 있다는 것도 인지를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야 지금 그게 이제 심각한 거고 나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이제 구수만이 합격을 했잖아 그러면 법전 사법고시 공부하는 사람들의 책은 다 법과 관련된 책이잖아 그렇죠 하나밖에 모르니까 합격을 한 거예요 하나만 파고드니까 사시에 합격하지 다른 걸 공부하면 어떻게 사시에 합격을 하겠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걸 일반화할 수 있을 수는 없죠 사법고시 합격한 분들이 무식하다는 뜻이 아니라 인문학을 공부한다거나 기타 다른 분야도 더 보충을 해야 되는데 우리 한국의 법조 현실은 검찰, 판사, 검사, 판사, 변호사 이런 분들은 그냥 숨 쉴 틈이 없어요 검사, 옷 벗으면 변호사 판사 옷 벗으면 변호사 이렇게 뭐 이런 그런 제도가 있고 외국에는 나사는 미국이나 외국에는 그냥 검사로 일하다 끝나면 딱 끝나는 거예요 그냥 사인으로 돌아가지 변호사 개혁 못해요 한국만이 이런 게 있는 거거든 그래가지고 대학교 1, 2학년 학생들이 순수하잖아 대학교 입학하려고 열심히 공부 수능시험 학력고사 보고 공부하다가 새로운 내용을 들으면 어떤 전도를 받거나 포교를 받으면 혹하거든 그렇죠 그런데 윤석열도 마찬가지예요 검사질만 하다가 자기 와이프 통해서 천공을 만나니까 천공이 막 그냥 말하는 게 쑥쑥 들어오는 거야 천공이 또 아주 이상한 소리만 괴변만 늘어놓은 게 아니거든 가끔은 그럴싸한 소리를 또 많이 해요 그러니까 거기 혹한 거지 그러니까 천공의 말은 신비주의와 공리주의가 결합된 그런 아주 산뜻함도 있어 뭔가는 내던지는 게 그러다 보니까 천공이 어떤 아까 얘기한 천부경 천부경을 지가 받았다고 그러고 천부경을 자기가 단군이라고 그러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천부경의 신비주의 공리주의의 어떤 그런 공리주의 사회 철학의 공리주의 이런 거를 내던지니까 윤석열이는 아주 그냥 퍽 하는 거지 퍽 한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 이제 천착을 하고 그렇게 막 계속 전화를 해서 물어보고 막 그러는 거야 저기 운전기사가 늘 전화를 천공한테 바꿔주는 사람이 있는데 막 그냥 분단 전화가 분단 막 전화가 전화 끊으면 또 전화가 오고 막 이런 경우도 있었다고 증언을 다 해줬거든 그 본사람 목격자들이 중앙지검장 시절 검찰총장 시절에도 그 정도로 이제 천착이 되니까 넘어간 거예요 넘어가다 보니까 70억이 없어서 우리 지난번 나랑 방송할 때 70억이 없어서 나사의 그런 거를 나사의 제안도 거절하는 정부가 해외 순방 자기들 가는 거는 막 몇백억씩 물리고 애들 코 묻은 돈 그거 다 빼먹고 R&D 예산 그렇게 해버리고 그러니까 결론은 뭡니까 천공이라고 하는 인물이 윤석열 대통령을 자기 제자라고 강조하잖아요 이 영상에서 이번 영상의 가장 충격적인 것 중에 하나가 내 제자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천공의 정법을 듣고 지시대로 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다른 루트를 생각하지 마세요 맞아요 천공의 정법 강의를 듣고 그 지시대로 정치를 하는 거야 윤석열 대통령이 그러니까 천공이 국정운영을 하는 거다 곧 이렇게 귀결이 되는 거예요 복잡한 거 있습니까? 내 말이? 없어요 사입이들은 다 그렇게 합니다 대통령과 대통령 내에는 청법, 정법 시대 위로 회원이고 심지어는 저기 뭐라고 해서 정액제 회원이라고 했죠? 정액제 회원 그리고 그 천공의 정법 강의를 듣고 지시대로 한다는 뜻이고 그리고 천공의 국정을 직접 운영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래서 모든 게 다 용산을 이전하는 거 재난복 있잖아요 민망이복 같은 거 누런 걸로 하고 검은 리본 뒤로 뒤집어서 다른 거 참사에 조문하지 않은 거 그리고 외곽에 기독교, 불교 이런 데 가서 추모하고 조문하는 거 R&D 삭감 쓸데없이 무차별적으로 해외 순방하는 거 김포, 서울시, 편입 일일이 천막당사 얘기서부터 안 한 게 어디 있습니까? 다 천공 말대로 다 한 거지 뭘 더 증거를 보여줘야 돼? 그렇지 않습니까? 2년도 안 되는데 5월이 돼야 2년입니다 지금 4개월이 남았어요 2년 되려면 이 짧은 1년 8개월 동안 지금 천공의 말대로 지시대로 다 한 거 아닙니까? 안 한 게 뭐가 있어요? 안 한 게 뭐가 있냐고 안 한 게 뭔가를 찝어내시는 게 더 여러분 쉽습니다 더 어려워 안 한 게 없어요 천공의 지시대로 안 한 게 멋있어요 대한민국 윤석열 정권화에서 그러니까 이게 많은 사람들이 제정러시아의 라스푸친을 얘기하고 고려 공민왕 시절에 요승신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얘기를 하고 구한말에 또 있었죠 구한말 진령군도 있고 그리스 델포의 신전에서 신탁을 받는 것 같은 걸로 내가 이제 표현을 했잖아요 이 영상에서 근데 그거 이상입니다 그거는 그래도 격식이라도 있었어 그래도 이 내가 말한 것들은 철학도 있고 격식이 있었죠 그럼요 그런데 이거는 아주 은밀하게 비공개로 드러내지 않고 007 작전처럼 하니까 포착이 안 됐는데 하여튼 제가 지금 살아있는 정권과 이렇게 대결하고 맞짱을 뜬다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사실 너무 힘들고 어렵고 제가 1인 5역을 해야 되고 누구도 또 해줄 수가 없어요 이거를 그래가지고 그냥 콩티드 파티드 방송 출연하고 취재활동하고 대중강연하고 제가 전국의 시도강연을 다 하고 있어요 지금 지난번에 청주강연하고 이번 14일날은 여주양평강연하고 15일날은 고양시강연하고 대구 전주 광주 뭐 이런 식으로 다 지금 전국에 하고 있는데 이제는 이제 방송투쟁을 했지만 앞으로는 이제 이제 강연투쟁을 해서 이걸 빨리 나는 알릴 겁니다 그럼 깨시민 여러분 촛불시민 여러분들은 주말마다 나가서 관저 앞에 나가고 광화문 시청 앞에 나가서 싸우고 소리 지르고 옆에 있는 주변 분들한테 이걸 알리고 해가지고 이걸 해야지 반응이 없으면 나도 이제 안 할 겁니다 이제 너무 그냥 난 힘들어요 그리고 최재형 목사 TV에 들어오셔서 제가 실시간으로 올려주는 것도 좀 보시고 저한테 많은 제보도 해주시고 격려도 해주시고 또 그렇게 합니다 제 앞에 여기 경호원이 와 있는데 경호원도요 사실은 두 명은 돼야 되는데 제가 이제 모방범죄 때문에 이렇게 또 할까봐 여러분한테 말은 안 하지만 정말 여러 가지 위기가 있었어요 그러나 이건 구체적으로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저도 도와주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나라의 운명이 달린 문제고 정말 절대 절명의 위기라고 여러분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목사님의 호소 좀 들어주시고요 실제로 지금 목사님 후원 계좌가 열려 있습니다 지금 목사님 후원 계좌를 갖다가 열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후원 계좌가 최재형 목사 TV로 들어가 보시면 후원 계좌가 열려 있습니다 많이 후원도 해주시고요 또 지금 이번 선거를 앞두고 윤석열과 함께하는 기득권들의 엄청난 공세가 지금 시작되었습니다 이미 이 공세에 진짜 민주 진보 진영이 맞짱을 뜨고 잘 싸울 수 있게 여러분들의 관심과 또 고원이 많이 필요합니다 김성수 TV에 제보를 해주실 분은 010-8304-2124 그리고 이메일로는 ksstv19 골뱅이 gmail.com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김성수 TV에 가족 후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성수 TV가 유튜브한테 침탈당하더라도 지킬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게 ssroad.kr 입니다 이쪽에 들어오시면 우리 올려주시죠 PD님 ssroad.kr 로 저기 있죠 성수대로 온라인 정기 후원 ssroad.kr 밑에 깔리는데요 고기로 들어오시면 간단하게 몇 가지 연락처 이름 전화번호 이 정도 집어넣으면서 간단하게 바로 후원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마무리하고 떠나셔야 되는데요 청각까지만 하면 됩니다 청각까지 하고 하도 우리 구독자들이 목사님 말씀을 더하게 하라고 그러시는데 아니 그런데 어쨌든 지금 최 목사님이 이 헌신을 하는 이유는 저 청공의 조롱을 꺾어버릴 수 있을 만큼 우리 국민들 우리 시민들이 나서서 청공을 죽이던 아니면 저 윤석열을 끌어내리던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촛불이 무서워서 벌벌 떨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청공도 문제고 윤석열 대통령도 문제인데 가장 큰 문제는 김건희 여사가 이 화근 덩어리인 거예요 그렇죠 모든 인물에 청공과 윤 대통령을 연결해 준 매개체도 김건희 여사고 그렇기 때문에 제2부석 씨를 또 언급을 안 할 수가 없는데 김건희 여사를 누가 건드릴 수 있겠습니까 부석 씨를 만드는 순간 예산이 집행이 되고 동선이 체크가 돼서 드러나서 공식적으로 알려줘야 되고 나중에 이제 대통령 기록물에도 올라가야 되고 실시간으로 주기 때마다 또 국정감사의 담당 부석실장이 총무처에서 보고를 해야 되고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가 밤에 누구를 만나는지 뭘 하는지 낮에 누구를 만나고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지금 아무도 몰라요 지금 들려오는 소식이 최은순 최은순 씨가 교도소를 나와서 어느 병원에 왔다 갔다 하면서 치료받는 명목으로 나왔다는 얘기도 저한테 또 제보가 들어왔어요 그런 것에 부터 뭘 하는지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에 지금 야당과 또 시민단체 정치권을 비롯해서 모든 분들이 그런 걸 좀 투명하게 더 요구를 하고 해서 더 이상 또 이 일을 못하도록 일단은 방지를 해서 우리가 전쟁은 막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식의 무서운 전쟁을 획책하고 내가 볼 때는 천공은 전쟁을 벌려가지고 수천만 명에 수백만 명에 우리 국민들이 죽어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계엄명도 터뜨려도 눈 하나 깜짝할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럼요 지금까지 행태를 보면 많은 사람들 자기 사람들 임금을 떼먹고 그다음에 돈을 헌금 명목으로 착취하는 이런 시스템 그다음에 거기 탈퇴자들을 관리하는 시스템 이런 걸 보면 정말 아주 사악하기 그지없는 교주라 해도 신흥종교 교주라 해도 양심적으로 하고 프레시하게 하는 교주들도 있잖아요 사실 쌈박하게 멋있는 거야 신흥종교 꼭 신흥종교라고 해서 나쁜 건 아니거든 근데 신흥종교 교주지만 이건 너무 아주 그냥 너무 악독한 거죠 악독한 거죠 그래서 직권자 직권자를 자기 제자를 삼아가지고 기고만장한 상황에서 누구든지 대통령 되고 싶은 사람 나한테 와 이런 영상도 있잖아 대통령 되고 싶은 사람 나한테 와라 내가 대통령 만들어줄게 이런 말까지 서슴없이 할 정도의 이제 그렇게 이제 끝발이 오른 거지 내 제자가 대통령이다 이거지 현직 대통령 또 그거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잖아 대통령이 된 거는 맞으니까 천공의 신통력으로 된 건 아니고 아무튼 어쩌다가 대통령은 된 건데 이제 아다리가 맞은 거지 그러니까 기고만장해서 이제 혹세무민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거기에서 여러분 벗어나시고 많은 분들이 또 그래요 천공이 신통하긴 하네 천공 유튜브 좀 들어볼까 천공 책을 사볼까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거 아닙니다 천공이 주장하는 거는 다 우리나라의 고소에서 내려온 이런 책에서 카피한 겁니다 다 다음 본방송에서 다 그거 짚어줄 겁니다 제가 미카 김우라님 최 목사님의 정의와 용기에 감사드리며 항상 주님의 축복에 함께하길 빕니다 이런 글과 함께 후원해 주셨고요 그리고 인생아님은 목사님 식사 대접해 드리세요 그러면서 슈퍼챗 보내주셨습니다 향사님 또 최윤님 조영님 그리고 이상권님 모두 이렇게 도와주셨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은 또 저희들이 짤로 만들어서 여러분 조금 더 가볍게 널리 퍼뜨릴 수 있게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자 물러갑니다 감사합니다